아들 오늘 처음으로 외출해볼거야 알았지? 뚠 외출할 생각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좀 있자 밖에 나가 보자 알았지? 응 응 응 응 Hello, 안녕하세요 오늘이 첫번째 망고 그건 일반으로 외출을 하다 네 마디를 입니다 보고 있는 какие? 그arias 가게 네 마디를 כ chinese 간장과 함께 전부 demons 안전하게 같이 먹을 게 또 맑고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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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앗!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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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번째 나가요 우우 우우우.. 우리 망고 잤어 우리 망고 잤어 야 너 처음으로 나오는건데 왜 자아 아기 요리 작아 응 이거 먹지 뭐 이거? 아 이거 베나민 스타일이네 응 아 아 이거 먹지 뭐 전에 못먹었지? 그럼 이렇게 여기 아침에 모닝세트 있지 않았어? 응 옛날에 먹었던 맛있던데 그래? 여기 있네 모닝세트 맞아? 이거 아니야 잉글리쉬 제일 퍼스트 맞아? 응 이거 맞는거 응 그 다음에 아라비카 커피 오우 아라비카 있네 여기 너 아메리카노? 응 응 아이고 우리 아들 잤냐? 응 이거 아이고 우리 땀 없다 그쪽 아이고 우리 아들 잤냐 응 응 응 응 안녕 응 메뉴 왔어 네 그만 먹어야지 흐흠 응 우웅 자기가 있어 처음 먹어보는데? 저번에 뭐 먹어? 몰라 맛있겠다 맛있어보여 맛있어 자기? 우리 가오는 가오가 아니지 망고 그냥 차 힘들게 나왔지만 그냥 차 옛날 거 좀 나가고 차 아 맞다 그러네 또 이거 가 이거랑 동그랗게 저도 다 먹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 투샷도 시켰어요 이 카페 너무 이뻐요 진짜 그 안에 또 사람도 왔고 저 그림 너무 예쁘다 이 카페도 너무 예뻐요 짜잔 여기 밑에 남고 여기가 가상에 있는 카페인데 너무 예쁘죠 여기 보시면은 일하는 외국인도 있고 음 사장님이 인터넷도 괜찮고 노마드 노마드? 워커러가 많아서 미설 노마드가 많아서 여기 카페가 되니까 여기서 아침 먹고 가오 가오 컴 컴 컴 카페 우리 망고는 자네 여기 너무 이뻐요 뒤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 이렇게 보면서 카페 마시도 있어요 여기는 아라비카를 파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컴퓨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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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하이카야? 응 하이카야 가오 가오 하하하하 아 이건 내꺼 자 오 아 오 우우 안되네 음 아이고 힘들다 여행 아 망고 좀 일어나 안되냐 어? 에잉 공주 너무 예뻐 목걸이도 너무 예뻐 자기 여기 한 번만 윙크해줘 자기 자기 윙크 한 번만 한 번 해줘 윙크 가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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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무서워요 위해서는 따로 안 된다고 허원 나가 alltid 만국 안녕 안녕 만고 나 여기 있다 야 너 아까 잘했잖아 망고야 나 여깄어 야 망고 나 여깄어 어? 어이 맥듬? 와 오 고까? 으으으 purpose 와 우까 어? 으? 으으? 예쁘죠? 이뻐요 아 콩쌤말이 한번 같이 다치다라 아빠 곰 엄마 곰 아기 곰 같이 살아 아빠 곰 니 똥똥이 엄마 곰 니 예쁘고 아기 곰 내 너무 귀여워 어찌 어찌 사랑해 아아 아아